한 대학생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혼란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학생은 전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A씨는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가짜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 측이 보낸 것처럼 외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학과 사무실에는 시험 일정이 변경됐는지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폭주했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학 측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1학기 전과목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시 허위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지만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